이모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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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오늘도 이렇게 한가 시작합니다! 오늘도 맛있는 케이크 많이 만들어보자고요 이모 그래! 이모델아 이모 이모델아 이모델아 이 이모델아 이모 야 오늘 케이크 좀 먹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맛있어 예술이야 예술 우리 오늘 케이크 좀 먹어보자 어 좋은 스타일 날카로운 턱성 뽀얀 피부 내 스타일이야 내 맘 가질러 왔니 나만 알아보게 살짝 콩니만 낼 순 없니 헤이걸 오늘은 또 어떤 옷을 입어야지 머리는 또 어떻게 맞춰야 좋을지 일걸었더니 또 차걸었더니 고민 고민하지마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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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로 같이 일하게 될 티원이야 안녕 잘 부탁해 오케이 아 이제 왔어 이거 호빵 팔죠? 호빵, 호빵. 손님, 호빵은 안 팝니다. 겨울인데 왜 호빵을 안 팔로 빵집에서 이사오네? 미쳤어. 정말 미쳤어. 승리야, 나 이것 좀 빌려줘. 아, 그래요. 누나는 너무 예뻐. 왜 날 바라보지 않는 거니? 나만 바라봐. 유리야, 뭐해? 이걸 도저히 테이블로 바꿔줄래? 어. 머리 침 좀 잘 쏘는데? 케이 나왔습니다. 오,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재현이 형, 왜 해? 아. 어이구, 너무 힘든다. 오, 이 맛은 진짜 맛있다. 야. 태현이는 날, 너 아무리 그렇게 불러둬. 진짜 날, 날 본 사람은 태현이가 날 본단 말이야. 내가 과거 간다. 이 차가 좋아. 아, 참. 내가 형이잖아. 아니, 그럼. 태현 너 보네? 어? 태현 생일이야? 아, 입구에. 아, 입구에. 아, 입구에. 좋았어. 이 수많은 사람 중에서 이 수많은 사람 중에서 이렇게 너를 만난 건 이렇게 너를 만난 건 태현의 눈부심보다 더구나 짠. 와, 케이크네? 너무 예쁘다. 고마워. 태현이는 이제 된 거야. 아, 이거 놔, 자, 이제 누나가 둘 중에 한 명을 결정해 줍니다 생각나는? 3라운드! 4라운드! 5라운드! 자, 우리 자기, Congratulation! 우와, 송아, 최고! 가자 우리. 셋, 둘, 셋.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우리 노래 부르실. You are my destiny. 형! 뭘로 이렇게 잘생겼었어요? 넌 왜 이렇게 귀엽니? 뭐 왜 맺고? 형! 이 기억도 너무 귀엽구나. 이제야 내 사람 만난 것 같아. 나는 그 사람 행복해야 돼. 하루하루 무뎌져 가네.